이제 다리야 이거 산달 연 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산달 마을에서 어디까지는 정비공사죠 여기 공산단이구나 여기는 가드릴 데 없어 그러게 내가 운전보단 바로 바다로 풍덩한거였어 물은 깨끗해 바다 반짝반짝 깨끗해 속도빠 너무 오른쪽으로 붙지 말자 여기는 좀 있네 옆에 내 가슴 대단 저기 거기에 뭐하는 친구인데? 이거? 저기에서 키우는거 같은데? 오빠 아빠 오빠 아빠 혹시 갈아서 판매하나? 관광지 날은 아주 거리가 먼 곳이네 어 완전 5천원이네 그냥 여기가 관광지였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등산으로 물도 깨끗하고 이렇게 심도 얕아보이는데 심도 얕아보이는데 심도 얕아보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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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집사2장 집사2장 빨리 해 다시 집사2장 연구소 여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가? 되돌아 나와야 된다고 할까? 이쪽에 있던데 그래? 어 이쪽에 길이 없어? 지금 공사하고 있다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맞게 못 간다고? 그럼 원길 다시 돌아가라고? 이 먼 길을? 이거 공사하는 건가? 화수도? 이쪽에는 공사 중 길이 있고 주말에 안 할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겠네 화수처리 공사? 방금 차는 물이 지난 것 같은데? 오빠 말대로 지금은 주말이고 공사 안 하니까 갈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진짜요? 오오 우리가 지나왔던 달이야 우리가 지나왔던 달이가 제일 높은 달이야 내리막길이었어 marine Those Live 어 1930년aste 30년 후 똑같은 수빈이 다시 무서운 길이 나왔어? 왔으면 안이 말아 or 2개나 up gek ou 조그만 전구가 across 어둠 바늘을 채워주네 나가는 거야? 은은한 노란빛이 덤빈 바늘 채워주네 어디 가는 거야?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왜? 주변 구경하는 거지 수박 언제라고요? 풍경 괜찮은 거 딱 나오면 멈춰 해줘 멈춰 여기서 먹자 하고 얘기해줘